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야권 연대 불가 입장을 오늘 아침에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30일을 앞두고 시행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수도권에서는 야권이 연대를 해야만 승산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한국리서치의 의뢰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이 높은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의리입니다. 16대부터 내리 3선을 지는 새누리당 권영세 전 의원과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재격돌합니다. 권 후보가 35.1%, 신 후보가 25.2%로 권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야권 연대가 성사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 후보와 국민의당 김종국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36.7%로 5차 범위 내에서 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 권 후보와의 박빙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모른 무응답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야권 연대가 이 지역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 의리입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권이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효재, 민병웅, 최수영, 예비 후보가 모두 5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야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김효재 후보와의 가상 대결을 보겠습니다. 30.4%의 지지율을 보여 25.4%의 지지율을 보인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기동민 후보와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야권 연대가 이뤄질 경우 새누리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뛰어넘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야당 강세로 꼽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인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안성욱 예비 후보와는 12.6%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예비 후보와는 9.8%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후보 확정과 관계없이 오차범위 이상 앞서는 결과입니다. 야권 연대가 이뤄지더라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어 야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공 모두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새로 생긴 지역구입니다. 경기 수원시무입니다. 수원시문은 여당에 유리한 권선구와 야당에 유리한 영통구의 일부를 쪼개 획정해 여야 어느 곳의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곳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과 4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전 의원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 후보가 32.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정후보와는 불과 5.1%포인트 차이로 접전이 예상됩니다. 경기 용인시정 보겠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모두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유동성이 큰 지역으로 새로 영입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후보의 선전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과의 가상대결 결과 표 후보가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와 표 후보의 가상대결 결과 보겠습니다. 불과 2.3%포인트 차이로 5차 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될 수도권 지역, 예비 후보들의 면면이 바탕이 된 전략적인 전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